가만히 가. 가만히 가. 아 갈거야? 어디 갈거야? 하막쇼시. 하막쇼시 갈거야? 너 하막쇼시가서 끼리는 뭐 먹을거야? 울당네. 신났어. 하막쇼시 가고 싶은 사람. 네. 네. 이번에는 하막쇼시에 갑니다. 잘하는 거. 노래 잘하잖아? 중땀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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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시, 다. 여, 지, 이씨. 찾을 때 있어야 될 텐데. 네. 저번에 내 집단하러 работают. 이렇게 저번에 필요한 공개가 온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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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끈 gegenüber요. 그리고 저의 주차장. 여기, 유아리의 종땀땅. 제주도가 부살되고 집단해야 될 텐데. 해당하는 참이. 이틀에서. 언니 리더, 이렇게 사라진 다. 제일 많이 먹어서. 주무술카즈오 주무술카즈오 간장? 이거? 나는 슈슈 슈슈 주스죠?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차가운 것 주무술카즈오 주무술카즈오 계속 와요 근데 새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애비 애비 되게 맛있겠다 애비 좋아하잖아 으아 43번째 고라이텐데 한번 빼세요 진짜 저희가 좋아하는 상황으로 오이 오이 구강쌔던 기혼 좋네 웡이 홈 잠들었고 드라이브 커피 근데 고구마 맛을 먹고싶었는데 완전히 그게 없었어. 너무 예뻐. 가면서 해. 해!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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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더라구요 미팅이네 땅바닥에 닿았어 이거지 다진 마십시오 이 정도면은 연주가 되고요 매우 매운 달걀와 간장 다진 마십시오 오줌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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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오빛샵배 오빛샵배 매간에 어딨어? 매간에 안경? 안경? 어딨지? 매간에? 매간에 매간에? 매간에 그냥 흐져봐 매간에 안경? 옳지? 마스크에 붙이세요 옳지? 옳지? 잘하네 잘하네 잘 오늘도 김밥 싸서 우원 가려고요 일본인 친구가 맛있는 멜론을 선물 받았다고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놀고 멜론 받아오고 김밥 좀 두고 오려고요 지금 어디 가지? 수건나 맞어 수석관 갈거지? 펭귄도 볼거야? 응 펭귄도 볼거야? 펭귄도 볼거야 펭귄도 볼거야 펭귄도 볼거야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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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해변공원? 해변공원? 이 친구한테 지금 메론 받아놨는데 냄새가 벌써 엄청 좋아요 끼리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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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이거 되게 맛있겠다 후라노 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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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디지? 완전 여름 너무 더워요 완전 여름 너무 더워요 여기 이젠 봤어 어머lev 헤어여 디즈니시랑 디즈니란도 보여요 큰일 강아인 현행 여기가 너무 신기하다 어딨지? 신기하다 되게 신기해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 인기 카메 인기 카메 카메 정하잖아 카메 이래는 지금 기다렸고 원래 이거를 어디 공원 같은 데에 가서 먹을까 했는데 이거 맛있어 말도 못하게 넣어가지고 제가 꽤 잠든 동안에 차 안에서 먹기도 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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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다 의욕을 흘렀어 너무 힘들었어 이거 이거 나도 지금 수족 가는 1위가 더 좋아해가지고 많이 없고 지금 원래는 오늘 같은 날은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냥 좀 집에서 쉬고 싶거든요 어디 사람 많은데 안 가고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원래 마음이 좀 피곤하고 지금 어디 머리만 닿으면 잘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또 TV만 보여주게 되고 하니까 TV만 보여주게 되고 하 하 원래 베스트는 낮잠 잘 때쯤 집에 가서 같이 낮잠을 자는 건데 집에 딱 가는 순간 깨요 잠을 깨가지고 10분 잤든 5분 잤든 이렇게 항상 집에서 조금 깨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밖에서 푹 채우고 자는 동안 그냥 밥을 먹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시간이 아닌 1시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거 먹고 2차로 어디 공원을 가든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로 어디 공원을 가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세월할 것 같아요 왠지 꼬드 피곤하지 아니야 Conan 잘 먹겠습니다 파위티 나 흐흫 ск 주사 월급 너무 맛있어. 어떻게 라면 음별 골랐네. 라면 양배추랑 두부가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빠 햄버거 넣고 싶어 했잖아. 잠깐만, 해줄까? 내가 갈게. 라면이 왜 일어나? 이렇게 큰 메론은 오빠 어떻게 자르더라? 몰라. 우선 머리를 잘라. 안 잘라도 되나? 이거?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자르고. 아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그쵸? 자른다? 우와. 우와. 이거 그거다. 색깔 이런 거. 우와.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제가. 진짜. 컨디션이 돌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디 따로 안 가고. 날씨도 더워서 공원도 못 가겠고. 쇼핑홀에도 사람 많아서 보러 가고 싶다. 너무 싫어. 집에 와서. 그냥. 돌아가면서. 한 시간씩. 자고 나왔어요. 응? 유튜브를 검색해볼까.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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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졌나? 껍질을 먼저 깍혀 있어야 됐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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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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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쥬? 메론 먹을 거야? 진짜 맛있어. 안 먹어? 안 잘려. 잘 안 잘렸어? 헉. 헉. 뭐야 이거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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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재밌어? 찾아봐! 찾아서 하나만 찍어줘 어디있어? 여기! 여기! 철칵! 철칵 해주세요 해봐 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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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겨? 재밌어? 네 해야지 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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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재밌어? 응